자 오늘도 역시 장신의 모습을 드러내며 시선 자연스럽게 오른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을 봐주시고요 오늘 의상 굉장히 멋집니다 왼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면 아래 정면 위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하고 주지윤씨 자주 보니깐 너무 좋은데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면서 잠시 후에 다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선 자연스럽게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봐주시고요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날카롭게 오른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 형사분들이 인정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형사들 형사요 정면 위쪽 김윤석씨입니다 자 김윤석씨 위자리에 계시고요 주지윤씨 다시 보십니다 때로는 믿고 때로는 의심할 수 밖에 없는 날카롭게 대립하는 역할이지만 실제로는 서로 너무나 예 아까 보셨죠 훈훈한 오른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봐주시고요 형사와 살인범으로 만났는데요 왼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 봐주시고요 자 이제 정면을 보고 아무래도 두 분이 굉장히 대립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한번 대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맞대고요 강렬하게 만나보겠습니다 손을 좀 맞대주시겠어요 그렇게 맞대는 겁니까 역시 주지윤씨가 만두 이후에 또 새로운 맞춰면서 좋습니다 어깨동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두 분 예 좋습니다 자 이제 감독님 보시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선 자연스럽게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봐주시고요 세 분만 계시는데도 무대가 꽉 차는 느낌입니다 오른쪽 봐주시고요 자 이제 정면을 보시고 파이팅을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암수살인을 외치겠습니다 범죄씨라고 암수살인 파이팅 네 이것으로 암수살인 제작곡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주신 한 팀과 손을 주시길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